그와 있으면 완전해지는 나 그 모습이 더 혼란스러워 난 답을 찾아서 더욱더 깊이 네 눈에 빠져들어 그 순간 혼란은 다 사라져 완벽한 보통남자 그가 해 온 연기 진실은 감춰두고서 넌 원하잖아 이런걸 예쁜 신부와 아이들 아늑한 벽돌집에 누가 봐도 부럽지 이 속에서 질 쓴 나는 무슨 역을 해야 할까 주인공 옆에서 너를 빛나게 해줄까 아님 스치는 바람일까 나와 사랑을 해도 모든걸 함께하길 원하지는 않는 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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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